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제주 핵심 공약을 짚어보는 연속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덕규 국민의당 제주 선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의 제주 공약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보내준 제주 지역 5대 핵심 공약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 허브 구축이거든요. 제2공항 건설 추진을 밝히셨는데, 안철수 후보의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뭔가요? 네, 제2공항 사업은 수년 동안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즉 국가정책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검증을 거쳤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도 물었는데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현재 절차적으로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 내 반대 목소리도 많지 않은데, 일방적 추진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갈등 해결 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 수렴이나 검증 절차 없이 진행을 한다면 그것을 일방적 추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2공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어느 정도 충분히 걸쳤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이든 찬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찬성 일색인 정책은 어렵죠. 그렇지만 반대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 의사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면, 그거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지 오래돼 있고,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정상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주 신항만 건설 추진도 밝히셨는데, 이는 원희룡 도정 때 와도 또 다른 후보들도 내놓은 공약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만의 건설 방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제주 신항만 건설 추진은 정부의 종합적인 항만 개발 계획에 일부러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만의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 제주는 사면이 바다이고요, 동북아의 주요 항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통한 연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항만 시설의 부족으로 여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종합계획에 발맞추어서 다른 사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제2공항도 건설 추진이고, 제주 신항만도 건설 추진인데, 이를 통해서 관광객 1,500만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 현안이 오버투어리즘, 관광 수용력 한계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는 좀 덜 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1,500만이라는 숫자가 순수 관광객만을 분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간 유동인구를 말한다고 보는데, 이미 그 정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2공항과 신항만의 건설로 교통 인프라를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수용력의 한계 문제는 쓰레기 처리 용량이라든가,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 환경 유발 부담금이라든가, 그리고 양보다 질을 높이는 관광 정책 등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로 봅니다. 제주의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경제활동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이 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연륙수단이 항공과 해운밖에 없으므로 이것을 확충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에 절대적인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활동할, 활용할 것인가는 제주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쓰레기 처리 용량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책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계속 모니터링해서 용량을 필요한 만큼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둔 게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거점 도시 육성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주 지역 최우선 공약이 이 탄소중립 선도지역인데 물론 다른 점이 있겠죠? 뭐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제주의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풍력이죠. 태양광도 있습니다만 제주 지역의 날씨가 좋은 날이 이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태양광보다는 풍력인데 앞으로는 육상풍력보다 해상풍력이 주를 이룰 것으로 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문제는 간혈성인데 그런 간혈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전기를 어떤 방법으로 저장해서 필요한 때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해상 경우에는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기술 그리고 그에 따른 부산물을 활용하고 육상의 경우에는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그러니까 ESS라고 하는 전력 저장기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기존의 전력망과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을 텐데요. 제주 지역이 이러한 기술들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한다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 예컨대 제2공항의 배후도시라든가 그런 새로 조성되는 도시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바로 거점 도시 육성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도 넘으셨는데 그러면서 주민 투표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눈에 띕니다. 안철수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제주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결정을 할 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16년 동안 시행을 해본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은 우리 제주도민들 스스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역할은 주민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도와주고 결정된 내용이 이행되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대통령의 의지로 이걸 해라라고 상의하달 식으로 지시하는 것은 현재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는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렇죠. 주민들이 결정하는 결정 과정을 도와주고 나온 결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 분야별 공약에서 눈에 띄는 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공동세 도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거는 법인세에 대한 논의입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인데요. 법인의 본점이 어디에 있든 사업처가 어디에 있든 법인세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걷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서 걷자는 것이 차등공동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느 만큼 걷을 것에 차등을 주는 거죠. 지역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어떤 비율로 나누어서 걷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울산에 본점을 둔 법인을 그 법인의 법인세를 제주에서 걷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주에 본점을 둔 법인에 대해서만 제주도가 법인세 중 얼마를 걷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지는 것인데요. 나아가게 제주도는 그렇게 되면 그 법인세 부분 중 일부를 조정해서 감면을 한다든가 유예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법인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어떤 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가는 차후의 문제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국세와 지방세를 전면 개편해야 할 문제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건 입법사항이니까요. 그럼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설례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선진국, 독일 같은 데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사실은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지방에서 활동하는 법인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활동하고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인 법인세는 전부 국가가 걷어가서 나눠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물론 그게 어느 지역 간의 형평을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지역의 어떤 자주권, 재정적 자치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제주 구현을 내세우면서 4.3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4.3이 완전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수단으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희생자분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국가 차원에서 보고서에 기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에 명명백백한 발견과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4.3의 완전해결은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상 기간도 좀 더 앞당겨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섯 번째 핵심 공약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또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되려면 배후 의료 인프라 확충 조건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염병이라는 것은 간헐적으로 생기겠지만 또 폭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체제가 그거를 감당하면 기존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의료기관이 생겨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 환자들하고 감염병 환자들하고 분리가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장소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병원 시설을 짓는 것이 먼저 되겠죠.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료도와 협의를 해야 될 테고 비용은 이것이 감염병의 대응에 대한 건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그에 따른 인력 확충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역시 또 의료 전문 인력의 수급에 관한 또 다른 정책과 조화를 이뤄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 분야별 공약에서 환경 분야로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을 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 도입 이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이미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구태어 이중으로 다시 연구해서 새로운 제안을 내는 것보다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일괄해서 입도하는 시점에서 거둘 것인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대형 호텔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인격들한테 분리해서 입도하는 시점과 시설 이용 시점에 분리해서 거둘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실행 방법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과 수준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점을 구체화해 주십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님하고 저희 중앙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괄해서 다 걷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호텔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텔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연구한 바에면 다중이용시설 중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발되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단계에서 단계를 나누어서 부과를 한다 그러면. 차 등으로 부과하겠다. 그렇죠. 차 등으로 부과하고 나눠서 부과하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꼭 알리고 싶은 안철수 후보의 제주 공약 더 있을까요? 중앙당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주 전역을 공산품 무관세 지역화하는 것입니다. 제주는 지리적으로 다른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화가 분명하게 경계가 되기 때문에 공산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지역화하는 데 지리적인 어려움이 없고요. 새로운 어떤 경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없고. 특히 제주도는 2차 산업 관련해서는 거의 공산품 제조 시설이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식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가 제주 지역 2차 산업의 약 50%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른 제조업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가지게 되면 당장 물가 인하에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 기대어서 무역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산업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법인세 차동 부과와 맞물려서 새로운 법인들을 유치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또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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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